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중동 위기 고조와 함께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까지 겹치면서 오늘 시장은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아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여기에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24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시장을 이기는 투자 방송에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외에도 김광진 전문가님과 더 많은 소통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도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24시간 소통 이어나가 보실 수 있는데요. 도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3333 입력하시면 도란톡방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15 이기자라고 새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수익 실현 가득 안겨주고 있는데요. 최근 5%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들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마어마한 누적 수익률 기록 중인 루닌 5.41% 최근 수익 실현해 주었고요. 이어서 알테오젠 그리고 우둠지팜이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6%의 수익 실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다인이 수익 8% 달성해 줬고요. SY 6% 이상의 수익 실현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싹이 12.45%의 수익 실현을 이어서 10월 10일 편입된 레뷰포퍼레이션이 12.53% 수익 실현하면서 두 종목 모두 10% 이상의 강한 수익 실현 나와줬고요. 한올 바이오파마와 대성하이텍 모두 5% 이상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또 일진 전기까지 6.25% 수익 달성해 줬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요. 이기자 톡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요. 전문가님의 응급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5% 이상 수익 실현한 종목들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필승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우리 시장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장에서도 살아남는 법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전략은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법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김광진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또 흐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 오늘 참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정말 크게 빠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참 가슴 쓰리고 속 쓰리고 정말 소주 한 잔이 땡기는 그런 날일 텐데요. 오늘 우리 주식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0% 하락하면서 2,415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3.07%나 하락하면서 78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어려움 겪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 나온 것은 많은 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된다. 이런 내용들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금리죠, 금리. 시장 금리, 무엇 때문에 결정됩니까? 네,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4.9%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어제 미국이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제20년물 새로 신규 발행하면서 여기에 수급 상황을 늘렸기 때문에 더욱더 금리 올라가고 금리 가격은 떨어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에 부채질을 했다. 거기에서 미국 시장 크게 타격을 받고 그 시장 영향이 우리까지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 올라가면 정말 많은 분들, 당연히 가계 생활 쪼들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도 쪼들리죠. 이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악영향이 오늘 그대로 우리 시장에 직격탄을 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 하락 마감하면서 2,300여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정말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떠오르는 테마가 있기는 마련이죠. 어떤 테마가 떠올랐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드론 테마 상승 크게 나왔는데요. 드론 테마라고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한 종목 자체가 상한가에 도달하고 그리고 다음 후발주들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께 제가 퍼스텍 얘기 드리고 이런 부분들, 물론 조금 쉴 수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단타 매매할 수 있는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JC, JCN 시스템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상한가 도달했다가 조금 내려앉았다가 다시 상한가 그런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용해서 단타 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퍼스텍 단타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퍼스텍 오늘 1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쭉 상승했다. 이렇게 윗골이 달고 다시 내려왔죠. 하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밴일시선 부분,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지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가격대가 4천원입니다. 4천원, 그럼 4천원 금방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슈팅 나왔을 때는 위에 상한가 간 종목, JC, JCN 시스템 이 종목이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 것을 보고 슈팅 나오면 정리할 수 있겠다.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다시 한번 4천원 부근에서는 볼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JC현 시스템 이 종목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러줄 때, 여기에서 제가 사인을 드렸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4천원 부근에서는 내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 왜? 그 전에 이동평균선 가지고 우리 1봉 보고 확인했죠. 1봉 보고 확인했을 때, 여기 이 부분 자체가 버텨줄 수 있는 이런 지지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슈팅 나오면 수익 실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타야 종목 볼 때도. 어디를 내가 지지선으로 보느냐. 여기에 구분점도 있고요. 락온 기법을 이 군봉창에서 적용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1분봉, 3분봉, 5분봉. 이 차이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내가 조금 잔파동은 무시하고 좀 이 종목 더 스윙까지도 바라본다. 이럴 때는 5분봉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스캘핑 활용해서 이 종목에서 오늘 단기 승부를 보겠다. 이러면 1분봉 보시는 게 맞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1분봉을 보고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기준되는 이 종목을 보고 단타 종목 얘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에서 특히나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빠질 때 내가 조금 다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올려봐야 되겠다. 이럴 때 보통 단타 종목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단타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퍼스텍으로 오늘 5% 이상, 5% 이 금방의 5%보다 낮게도 수익 가져가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이런 안 좋은 장상 속에서도 오늘 퍼스텍, 물론 제가 실수해서 이런 부분들 올리진 않았지만요. 5% 이상 수익 가져가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오늘 한미반도체로도 수익 이렇게 가져갔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어떻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가. 이기자 시청자분들도 잠시 잠깐 생각을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지금 이런 장세 많이 어렵지만 충분히 이 손실 복구시킬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세 앞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기자 가족분들 전문가님께서 안내해 주신 단타 종목 퍼스텍으로 수익 보셨고요. 또 여기에 전문가님께서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사골필승 종목이죠. 한미반도체로 수익 실현 있으셨는데요. 이 한미반도체 자세하게 차트로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한미반도체 오늘 수익 실현 나왔죠. 왜 오늘 한미반도체를 매도 타점을 그렇게 잡았는지. 매도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퍼스텍 가지고 매수 타점, 단타 종목 매수 타점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도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 여기 이 추세선과 이 위에 상단 추세선, 여기 채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평행한 추세선 사이에 점선을 하나 그어보십시오. 점선이 굳이 아니더라도 실선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실선을 평행하게, 제 마음이 좀 삐뚤어졌는지 딱 중간에 그려지진 않았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중간 부분의 선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이 부분들, 중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래량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바로 여기 채널 상단으로 올라설 수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최고 오늘 5%가 넘는 이런 슈팅이, 약 슈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슈팅이 나왔을 때도 이 채널 중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좀 부족했구나. 이러기 때문에 제가 스탑로스 걸어두시고 여기에서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는 매도했으니 다시 채울 방법 생각하셔야겠죠. 채우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그럼 현재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이 채널 하단 부분에서는 다시 매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함유반도체 지금 전혀 끝난 종목 아닙니다. 물론 개인들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라 개인들 많이 올라탔죠. 그런데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보면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옳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 다시 채널 중단 부분에서 거래량 터지는지 확인하고 거래량 터졌다. 힘 받는다. 그럼 채널 상단까지 끌고 가보는 이런 전략이 한미반도체에 잘 먹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퓨런티어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 실현해서 보여드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퓨런티어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죠. 두 개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장 하락 속에서 2.31%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장중 최고 6%, 7%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아래 꼬리 말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오늘 그래도 이 호재가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이런 종목들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7.8%나 하락하는 이런 상황 맞이했는데요.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 15,730원, 여기가 역사상 신고가죠.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제가 신고가 찍고 오늘 이렇게 하락 내려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일진전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 지역의 확장에서 늘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툭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다른 변압기 관련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빠졌는지 올랐는지 같이 주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일진전기, 지금 이 정도 내려왔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나요? 네,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같이 해보신다면 제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에 정찰병을 투입하자는 신호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우리 정찰병을 보내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확한 가격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그 가격대가 오면 노란톡방에서 신호를 딱 주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기억을 못하시네요. 네, 제가 79만 원대 그러니까 70만 원대 후반 그리고 80만 원대 초반은 우리가 충분히 정찰병을 보내볼 수 있는 이런 가격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얘기 드린 이유,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네, 물론 에코프로 이렇게 차트 제가 띄워놨는데 에코프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나치 되돌림이라든지 그 외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대어체는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런 가격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 채널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상승했던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내려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꼭대기에서 사신 분은 속된 표현이지만, 속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절반 정도 손에 보신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피부나치 되돌림에서도 이 정도의 근처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79만 8천 원에서 79만 5천 원 사이 여기 우리 정찰병 한번 보내보자. 크게 비중 싫을 것 없고 적은 비중으로 정찰병 보내보자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잘 오늘 정찰병 안착시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지금 당장 부익자로 반등이 나오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정찰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창 비중을 실었겠죠. 여기에서는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거래량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당연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 바로 반등해서 급등할 수 있냐? 그건 어렵지만 오늘같이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의 하락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내용은 역시나 미리 다 빠졌잖아요. 이렇게 미리 다 빠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지금은 하락 2 이상의 추가 하락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찰병을 보내고 그 이후에 내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보는 그런 단계다. 여기에 에코프로만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차트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지수가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커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 속상하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주 내일 장이 남아있고요. 앞으로의 장들도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앞으로의 장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 누구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만 따진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 숫자로나 장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걸 대비해서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장의 하락은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전쟁이 확산될지, 확전이 될지 아니면 줄어들지 여기에 따른 시나리오는 각각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 이렇게 천수답만 바라보고 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천수답이 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해보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이 부분 하나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노에는 5단계가 있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 특히나 주식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5단계, 부정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타협하고 우울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한 다음에 주식 물려있는 종목 전부 다 던져버릴 때 그때 조금 직후가 돌이켜봤더니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이런 것들 정말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울을 넘어서 그냥 수용하고 일부는 던져버리고 이런 단계에 와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기자 시청자분들, 지금은 주식을 던져버릴 때가 아니라요.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제가 20년 전부터 주식 투자하면서 수도 없이 봤던 단계인데요.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너 버텨? 버텨? 이것도 버틸 수 있어? 이렇게 툭툭툭툭 더 건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다 주식 던져버리셨던 분들은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주식 담아보는 그런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하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중국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은 옵션 만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 그리고 유럽 종양 확회도 내일 날짜로 열립니다. 정말 힘든 장 이런 내용들, 이런 일정들 내가 기다리면서 매매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20년 전부터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이런 힘든 장 다들 던지고 뛰쳐나올 때 용기를 내고 공포를 이겨내는 사람이 100%, 200% 정말 그 이상의 수익을 맛보고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해서 노란톡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주식, 부식, 간식 종목, 이 하락장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을 가지고 꿋꿋이 이겨내고 상승장 같이 맞이해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장 상황 보시고요. 단타 종목 안내해 주셔서 수익실은 해주셨고요. 또 필승 종목 한미반도체로도 수익실은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15,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맞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기자 톡센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톡센터에는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 포스코DX입니다.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는 포스코DX가 도착해 있는데요.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힘내고픈제인님께서 포스코DX 매수가 5만 5천 2백원에 비중 30%로 남겨주셨고요. 전문가님, 다른 종목들 손실이 너무 커서 그나마 덜 손실을 본 포스코DX를 팔아서 물을 타야 할지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포스코DX 정말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인데 조금 윗부분에 사셔서 아직 지금 손실 중인 그런 상황 맞이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약 손실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비중을 30%나 실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종목 주셨을 때 제가 따로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종목 리스트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봤더니 한 종목이 30%나 실으셔서 다른 종목들도 좀 크게 크게 실으셨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종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를 손절하고 다른데 분산 투자를 하실까 고민 중이시군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서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지금 약 손실 구간인데요. 포스코DX 같은 경우에 옛날 이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포스코ICT. 그때는 항상 만 원대 부분에서 많이 매매했던 기억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64,800원 찍고 지금 54,600원 오늘 기록하고 있네요. 매수가인 55,200원과 600원 정도 차이 나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여기 지금 오늘 주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분명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비중 30%. 제가 이 기자 톡센터 상담 드리면서 맥시멈으로 한 종목에 실을 수 있는 비중. 25% 정도라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 그 종목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불타기를 내가 계속한 그런 종목이라 할지라도 불타기해서 한 종목에 실을 수 있는 맥시멈 비중 25%.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항상 해드리고 있는데 30%나 비중을 실고 계시다. 물론 하락장, 다른 종목에 5% 비중만큼 더 실었으면 더 많이 손실 보셨겠죠. 하지만 이것은 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한 종목에 25%를 넘는 이런 비중 실치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면 5% 비중 정도는 매수가 이상에서 덜어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사람 남는 방법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 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방법. 대장주에 올라타 있자. 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다시 변화되면 속된 표현으로 가는 놈이 더 간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될 놈 될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잖아요. 더 상승하고 더 잘 버텼던 종목이 더 상승장에서 더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쌍봉을 이루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여기서 찍고 내려오는 것들은 조금 보기 어렵겠다. 매수가 이상에서 5%에서 10% 정도 최대한 15%까지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비중 확 줄여서 0으로 만들지는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제가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 봤더니요. 그렇게 보자면 또 포스코 DX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중, 물타기보다는 다른 대장주에 실어놓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이 물린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50%, 30%, 40% 이렇게 물린 종목들. 대장주가 아니라 주도산업에 실고 싶다. 주도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찝어드릴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여러 개 물려계신 종목들 중에서 주도 테마, 주도산업이 아닌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종목 교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반도체, 예를 든자는 거예요. 그냥 한미반도체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또 미용기기의 대표주자 누구 있죠? 또 다른 종목들. 계속 늘어나는 변압기에서도 있죠? 이렇게 대장주로 올라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DX도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내용들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남아있으니까요. 비중은 줄이되, 이 상승분 누려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스코 DX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 봤는데요. 힘내고픈 제이님, 오늘 상담을 통해서 응원의 힘 가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톡센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15,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필승 종목, 수익률 탑10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수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핵심 코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의 필승 종목은 멀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한미반도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실패 없는 사골 필승 종목이죠.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수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한 번 더 주목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필승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아, 너무 자주 얘기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9월 말에 그리고 10월 초에 제가 이틀 연속으로 한미반도체 얘기 드리고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오늘 이 기자 노란톡방에서 중간중간에 물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한미반도체 오늘 수익 실현 나온 이런 종목이지만 한미반도체를 왜 주목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리뷰 빠르게 넘어가고 바로 한미반도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홀딩스 아직 오늘도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얘기 드렸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크게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HBM 관련주는 버티더라. 왜? HBM의 성장성은 계속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HBM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한다. 하락장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빠지는 장에서 제가 선택해야 될 전술 전략 뭐라고 얘기 드렸죠? 우선 대장주들로 옮겨 놓고 갈아타고 전체적으로 쫙 깔아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락 떨어졌을 때도 내가 수익 올릴 수 있는 이런 단타 할 수 있겠죠. 물론 단타는 어렵습니다. 훨씬 하락장에서 단타 종목 나오는 것들 수익 보기 더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이거 정말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바로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진정기, 필승전략 시간에 얘기 드렸죠? 여기 지금 이렇게 11선 지켜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여기 공장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리로 통해서 이런 언쟁, 이런 분쟁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늘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도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산업 아직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서 제가 오늘 필승 종목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주목하고 있는지 이 이익단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좀 저도 키워 보고 싶지만 제가 구두로서 말로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나열된 것이 한미반도체 판매, 공급, 계약, 공시 현황인데요. 제가 말로 그냥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SK하이닉스의 TC 본더 장비를 납품한 이런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10일, 2022년 8월 13일, 그리고 2022년 7월 7일, 2023년을 얘기하면 8월 31일, 그리고 9월 27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C 본더, 주력하고 있는 비싼 상품들을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납품을 계속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미반도체 왜 주목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에만 납품하던 여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왜냐? 지금 HBM3, HBM3E 이 부분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더 고난이도, 더 앞단에 발전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밖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따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손 걷어붙이고 9월 달에 발표할게요. 그런데 발표 못했네요. 10월 달에 발표 아직 못했네요. 잘 안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을까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발표를 못하겠죠. 양산은 가능하나 수유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럼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때 한미반도체, 이 장비들이 SK하이닉스 왜 잘하고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나 여기에서 장비 납품 받고 거기서 실험을 했으니까 잘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뿐만인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미 얘기했어요. 가이던스 발표할 때 우리도 HBM3를 넘어서 우리는 HBM3E 한 단계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 지금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그 단계로 우리는 바로 쫓아가겠다. 그럼 어디 장비가 필요할까요? 여기 보면 중국 오사트 업체에도 납품을 했고 여기 중국 PCB 업체, 대만 오사트 업체에도 이런 납품한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납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대중국 수출, 반도체 장비 수출 막은 거 아닌가요? 네, 막았죠. 자기네 나라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이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 부분들도 여기 기존에 납품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을 채집 해결한 이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좀 오늘 이 앞단의 얘기가 길었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안 보일 줄 몰랐는데 여기 이 체결, 공시 체결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단도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포인트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9월 말에 이미 봤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659, 3,453, 4,624 매출액 계속 늘어나죠? 자, 영업이익단 보겠습니다. 3,68억, 1,186억 와, 내년에 엄청 늘어나네요. 이렇게 엄청 늘어난 게 끝이냐? 더 늘어나네요. 아, 우상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구나. 여기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 순이익이 이거 줄어드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대감. 앞서서 얘기 드린 기대감. 여기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아나와봤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이 반도체 꾸준히 성장한다. 의심할 나이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앞에 줄 서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50만 개 생산해서 내년 200만 개 그 이후에 점점 더 생산량을 늘러가겠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HBM 메모리 더 많이 필요하죠. 거기에 HBM 메모리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엔비디아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생산량을 늘려가겠다. 거기에 HBM 메모리 필요량은 계속 늘어난다. 그런 다음에 그럼 엔비디아만 바라볼 수 있느냐. 제가 오늘 필승 종목 얘기 드리면서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어디 장비 쓰고 있나. 아, 다른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영 안 좋구나. 이 회사에서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우리도 되는 장비 갖고 와, 되는 장비. 여기에 대해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월 말에 얘기 드렸을 때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반도체와 미팅이 잦아지고 있다는 비공식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 이후에 계속 한미반도체도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대장주이기 때문에 나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전체 장 상황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 속에서도 왜 한미반도체는 잘 버티는가.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이 기대감 속에서도 달아났지만 곽 부회장 같은 경우에 계속 주식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표가 주식 사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 안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가격대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아직도 5만 원대 이 가격대에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 거기에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분석했을 때에 지금 추가 수주가 없는 기존의 수주 장고 바지고만 따져본 여기에 멀티풀 곱했을 때 적정 주가가 5만 8천 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지금 미팅이 잦다 뭐하다 이건 모릅니다. 국내에서 몰래 만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론에 만난다 이러면 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미국으로 나가든가요. 이러니까 소문이 금방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론도 달겨드는데 삼성전자 안 달겨든다? 지금까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론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럼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HBM,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HBM3, 거기에 더해서 HBM3E. 이것은 생산하는 업체가 생산해서 양산 단계로 들어가서 수요율이 좋게 나오는 업체. SK하이닉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관련 관계자들이 SK하이닉스로 와서 우리 먼저 줘. 우리가 급행료 줄 테니까 먼저 줘. 급행료 받은 거 가지고 청주공장 이것도 HBM으로 바꿔.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 장비가 SK하이닉스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BM3E 2단계를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도 원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쓰던 이 장비사와의 계약 가지고 이 장비사들의 장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에 대한 반사 이익도 누려볼 수 있다. 가장 고단위 HBM에 필요한 내용들 당연히 수출은 안 하겠죠. 하지만 그 하위 단에도 한미반도체가 워낙 장비 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말 고사양의 장비부터 저사양의 장비까지 여기에서 저사양의 장비 수출 반사이 누려볼 수 있다.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죠. 하지만 이 추측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추측 이것도 추측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기본 추측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기존의 PC 본더 장비 기존에 잘 되던 거 SK하이닉스에 납품하던 거 이것은 어떠냐? 여기도 역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신규 본딩 장비까지 지금 계속 라인업들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한미반도체 제가 계산한 5만 8천 원 여기 수준에서 머무를까요? 아니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볼 때 우리 라공기법 적용하면 맨 처음 뭐부터 보라고 하죠? 기준점부터 잡자. 기준점. A자. 이 A자가 어디 있나? 여기 6만 3천 3백 원이 기준점이 되겠구나. 그럼 6만 3천 3백 원 기준점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얼마를 한미반도체의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 드렸나요? 5만 8천 원 정도가 추가 수주가 없었을 때의 적정 가격이다. 제가 5만 8천 원 얘기 드렸던 게 다시 쓸게요. 5만 8천 원. 5만 8천 원 얘기 드렸던 게 최근에 얘기를 드렸던 게 아니라 이때 그리고 여기에서 찍고 내려와서 이때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만 8천 원. 현재 끝. 이걸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겁니다. 추가 수주가 가능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평가가 들어간다. 주식은 현재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만 8천 원을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자부터 봤다. 현재에서 오버슈팅을 한 가격이 여기 가격이구나.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 봐야 되죠. 여기서부터 거래량 거래량 이렇게 체크했을 때 이 거래량 체크한 이 날짜에 누가 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샀으면 이 거래량 유통주지수 이상 거래량이 나오든지 아니면 저 거래량 이상이 나오든지 그래야 매집했던 물량 다 던져버리고 남한테 던져버리고 뛰쳐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거래량이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여기 이만큼 끌어올리고 오늘 6만 원 다시 넘어갔었습니다. 6만 원 위에서 저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6만 원 위에서 매도하지만 제가 오늘 필승전략에서도 얘기 드렸죠. 평행한 추세선 그 중간값에도 점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라. 그 점선 넘지 못하니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 거고 그럼 우리는 밑단에서 다시 산다. 그 밑단이 어디인지 아까 필승전략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만 8천 원 이 적정 가격 여기 이 단에서 5만 8천 원에서 그 아래로 더 떨어지면 5만 7천 원대에서는 땡큐 하고 받아서 다시 한 번 중간값까지 오늘 올라섰던 6만 천 원대까지도 1차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밴드 상단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겠다. 여기에 대한 들어오는 거래량에 따른 전략들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한미반도태 더욱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봤는데요. 이 기자 가족분들에게도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이죠.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필승 종목들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샵 00815 이기자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시장을 이기려면요. 오르는 종목을 선별해 버티고 단타로 수익을 챙겨야 할 텐데요. 보너스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고요. 오늘 톡센터에서는 포스코 DX 상담받아 봤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자는 응급처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장에 강했던 이 종목 그리고 상승장에 더 강한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